안녕하세요 올빼미TV 입니다 여기는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사천이 아니고 삼천포 였죠 그렇지만은 지금 삼천포가 사천시로 통합이 되면서 공식적인 주소지는 사천입니다 삼천포라는 지명은 없어졌습니다 응답하라 드라마에 보시면은 그때 상당히 삼천포 하고 사천이 대립이 심했습니다 통합을 하는 데는 서로 찬성을 했지만은 시에 명칭을 두고 삼천포 사람은 삼천포시로 해야 된다고 사천 사람들은 사천시로 해야 된다고 서로 그렇게 엄청나게 대립을 하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보시면은 삼천포 삼천 사천시 사천 내가 삼천 더하기 사천은 칠천이다 내가 칠천시로 하자 그런 또 우석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 결과 사천시로 확정이 돼 가지고 모든 공식 명칭은 이제 사천입니다 사천시 향촌동 남일대 해수욕장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천시로 통합되고 나서 시청이 어디 생겼냐면 삼천포 하고 사천 딱 중간 지점에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논밭이었죠 허벌판에 시청사가 쭉 들어있고 지금은 주위에 관공서들이 많이 들어와서 개발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진짜 좀 이해가 안됐습니다 논밭 한가운데다가 시청을 딱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삼천포는 수산물도 유명하지만은 또 예로부터 우리 국민간식 쥐치포가 또 여기서 개발이 돼서 많이 옛날부터 팔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쥐치는 옛날에는 잡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돈 주고 팔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고기 였는데 그거를 일일이 포를 떠 가지고 조미를 해서 그렇게 말려 가지고 이걸 상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명한 특산물이 되었죠 어떤 분들은 쥐포라고 하니까 쥐고기를 가지고 만든 걸로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오해를 했는데 쥐고기가 맞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근데 그 쥐고기가 동남아에서 먹는 쌩쥐가 아닙니다 쥐치를 경상도에서는 쥐고기라고 부르거든요 사천에는 코끼리바위 여기 남일태 해수욕장 앞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도 있고 사천대교 남해로 넘어가는 큰 대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궁시장에 가면은 또 회 같은 거 수산물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고 여행하기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해수욕장은 지금 한참 휴가철 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좀 한사안합니다 전부 다 해외여행을 갔는지 아니면 뭐 캠핑장을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여기 사람이 엄청났습니다 휴가철 되면은 막 사람이 새카맣게 보였는데 지금은 아주 널찍합니다 물가 조용하고 널찍해서 힐링하기 좋네요 지금 제가 물속에 지금 발만 좀 담궈봤습니다 엄청 시원하네 짚라인 갑니다 재밌겠다 근데 금방 끝나네요 우리가 흔히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 속담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이 말은 상당히 좀 삼천포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삼천포로가 뭐 안 좋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삼천포 사람들한테 이 말을 쓰면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엄청 화를 내고 그래서 삼천포에 오시면은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은 금기어입니다 절대 삼천포에서 쓰시면은 안되겠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여러가지 썰이 있습니다 옛날 임금님이 신하를 귀향 보낼 때 삼천포로 보내 가지고 이 앞에 있는 무인도에 귀향살이를 시켰다 해가지고 중앙관직에서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귀향을 가는 거죠 그래서 나온 속담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옛날 그 기찻길이 부산에서 진주 삼천포로 오는 기차가 한대로 왔습니다 그 한대로 와 가지고 계양역에서 객차 분리를 냈습니다 진주 갈 사람 삼천포 갈 사람 그 열차 객차 번호에 맞게 이제 타고 있어야 되는데 엄한 객차에 타고 있다가 이제 객차 분리해서 삼천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나왔다는 썰도 있습니다 예전 기찻길이 조금 이상하게 돼 가지고 부산에서 와 가지고 직진을 하면은 삼천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야 진주로 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직진하면은 진주 가는 줄 알고 진주 가는 객차가 아닌 삼천포 객차에 계속 앉아 있었던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이 하나 있는데 하동에서 이제 부산을 깔려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옛날에 지도책 보고 가다가 잘못 길을 빠져 가지고 삼천포로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와서 속담이 유래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옛날에 네비가 있었습니까? 지도책 하나 들고 그래서 길치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진주에서 삼천포 가는 길이 2차선 국도였고 신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삼천포까지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잘못해서 삼천포까지 쫙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내려 보니까 아 여기가 바다가 보여요 아 그래 부산에 다 왔구나 빨리 왔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옆을 보니까 삼천포 수엽 삼천포 공판장 이런 간판들이 막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죠 아 여기 삼천포구나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올라가면은 또 한 시간 허비하죠 그러면 삼천포로 한번 잘못 들어오면은 그냥 두 시간이 날아가는 겁니다 예 지금 휴가 시즌인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최고의 휴가지는 집콕 방콕입니다 예 왜냐하면 요새 어디 가나 바가지요금 또 숙박료도 따벌 이상 부르고 위험경비가 너무 많이 들죠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휴가를 포기했다 아예 국내에 갈 바에는 외국 가는게 더 싸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여름처럼 강원도 고냉지에 가지 않는 이상 전국 어디 가나 다 덥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실려면은 봉가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을 때 그때 가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천포 1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2탄도 곧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